나는 기생오라비같이 생긴 남자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! 심지어 생긴 것도 싫다고? 도시계획과에서 나왔습니다. 공무원이 저렇게 잘생겼데? 우리 구청 최고 민원 김팀장 얼굴로 공무원 된 거야? 쓸데없이 왜 이렇게 잘생겼는데? 아들 이거 꼭꼭 씹어먹어 자가들아, 남이네 아내에게 추래한 아줌마로 엄마, 난 넌 믿으니까 아 자 하지마 보지 마 부딪힐거야 나 늦었어 나가는데 아 나한테 뭔가 삐져 나 갑자기 왜 그러지? 앞으로 각방 쓰자는 말 하려고 들어온거에요 비켜요 비켜 당신 요즘 이상해 당신이 비교적 어린 나이에 나한테 시집어가지고 고생많은거 나도 인정해 네 당신이 나 먼저 꼬셨잖아 그 눈썹 질환 모델하고 닮아줬다고 그 난리를 쳐놓고 이 자수 뭐?